이 빼빼르데이~! 흐헤헤 그럼 오늘 앞서 더 빼빼르데이 오늘 시작하겠습니다~! 시작해요~! 이번 시간에 빼빼르데이인데요 짜잔~! 흐헤헤헤 아~~ 이게 빼빼르데이 정말 제가 소중한 사람이 생겼는데요 친척오빠가 이걸로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먹으려고 도전해보겠는데요 요언도 함께 먹어볼래요? 좋습니다 뜯어보고 일단 먹겠습니다 자 오늘 빼빼르데이가 너무 기분이네요 네 그럼 어디 먹어볼게요 음 음 이게 맛이 초콜릿 맛인 것 같아요 빼빼로가 그쵸? 흐흐흐 음 영민님도 음 오늘 빼빼로 네이날 맛있으니깐 좋은 하루 만나서 빼빼로 고백해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거든요 빼빼로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잘 뛰어 갈라옵니다 안녕 초콜릿 초콜릿 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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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흐 흐흐흐 흐흐